왼쪽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미소에 전 세계의 많은 팬들의 심장을 울렸죠. 정면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자, 이제는 혹시 손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 좋습니다. 손인사와 미소 이진욱씨입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욱씨, 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희경력의 이시영씨입니다. 시즌2에서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그녀가 시즌3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궁금한데요.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시영씨 왼쪽 끝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강인한 모습의 전 세계 팬들이 환호했던 이시영씨인데요. 정면 아래쪽 손인사도 부탁드릴까요? 손인사도 부탁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시선 왼쪽 정면 마지막으로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다음은 이원희 역의 고민씨씨입니다. 스위트홈 시즌1부터 2를 거쳐 3까지 시즌1 지나오면서 단단하게 성장해온 캐릭터죠. 자, 이번에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까요? 자, 강인시배우 왼쪽 끝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네, 왼쪽 끝쪽 봐주시고 하트도 네, 역시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역시 고민씨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 보라테까지 만들어줍니다. 스위트홈을 통해 받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네요. 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찬영 역의 진영씨입니다. 시즌2에 합류해 괴물화된 사상 속에서도 아주 정의롭고 착한 심성을 지닌 캐릭터로 많은 분들에게 인상을 남겼죠. 진영씨 반갑습니다. 왼쪽 끝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왼쪽 끝 그리고 정면 선한 인물이죠. 이번에도 그 모습을 이어갈까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끝입니다. 진영씨였습니다. 네, 엄지척을 하고 있네요. 잠시 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탁상사 역의 배우 유호성씨입니다. 스위트홈 시즌2에서 냉철한 면모로 보여주었지만 불안정한 모습도 드러냈기에 이번 시즌3에 또 어떤 결말을 닿을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너무나 지금 사랑스러운 모습이신데요. 왼쪽 끝부터 봐주시죠. 네, 시즌3입니다. 정면 오른쪽 끝을 봐주시고요. 유호성씨 그렇게 된 이상 양손을 같이 해보시는 건 어때요? 와우 네, 정면 아래 시선만 왼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즌3와 함께하는 유호성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자, 다음은 임박사 역의 오정세씨입니다. 임박사의 순수한 과학적 열망과 네, 광기어린 호기심이 섞인 모습 일품이었죠. 자, 오정세씨 왼쪽 끝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즌3에서 자신의 실험체를 마주한 그의 모습 궁금해지는데요. 손인사도 부탁드릴까요? 정면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박사 오정세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다음은 김영호 역의 배우 김무여씨입니다. 네, 김무여씨 시즌2에서 탁상사와의 갈등을 몰입쓰고서라도 부대원들을 가족처럼 아꼈던 그의 모습 선명합니다. 왼쪽 끝부터 봐주시죠. 시즌3의 김영호의 서사도 궁금한데요. 정면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더욱 날렵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무여씨인데요. 정면 아래 네, 왼쪽으로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정면 그리고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호로 다시 돌아온 김무여씨였습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자, 다음은 아이역의 김시아씨입니다. 엄마 이경과 개무라를 겪은 남성원사에서 태어나 특별한 능력을 보여준 아이 시즌3의 가족 제외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죠. 시아씨 반갑습니다. 왼쪽 끝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을 보고도 손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시아씨 왼쪽 끝쪽에서 하트 좋습니다. 네 정면 하트로 그리고 오른쪽 끝쪽의 하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시아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자, 스위트홈 시즌3 한 친구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시즌1부터 3까지 스위트홈을 이끌어온 여러분 이응복 감독님을 모십니다. 박수를 받으며 이응복 감독님의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신데 중앙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 진영씨와 민씨씨 사이에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가까이 밀착하셔서 역시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쪽입니다. 어, 좋아요. 민씨씨 하트 갈까요? 네 하트 감독님 감독님 얼굴 안 가리게 살짝만 내려주시고 저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입니다. 정면입니다. 자, 다같이 손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손인사를 좋습니다. 각자 얼굴을 가리지 않게 자, 이진욱씨 몸을 틀어서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정면을 봐주시고요. 제가 스위트홈 시즌3 외쳐 파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트홈 시즌3 파이팅! 네 이상으로 프로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감독님과 배우 분들 무대 아래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장정의 끝 그동안 펼쳐졌던 스토리 호시의 끝 대장정의 끝 우리 애교가